팬바타에게 알려줘 라이섬의 짐옥토크 라이섬의 짐옥토크 라이섬의 짐옥토크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나 안 봐도 하나 둘 셋 땡! 상아 언니가 제일 평소에 텐션과 흥이 넘쳐서 항상 저희 팀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쉬는 시간에 아마 제일 활발하지 않을까 쉬는 시간에 약간 야 매점 가자! 이럴 것 같은 스타일 언제 아시겠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평소 학창 시절에는 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우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우리 좀 잘하는데 서로는? 밥 먹을 때 휘연이가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딱 학교 다닐 때 달려가서 밥 엄청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휘연이가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딱 옆에 보면 뭐 먹고 있고 이렇게 딱 옆에 보면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먹는 걸 어떤가요?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도 저희 반이 제일 끝반이었고 제일 윗반이었는데 제일 반대편까지 달려가서 1등을 먹었었어요 이러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놨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먹는 거에 진심인 편이에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오 뭔가 주어진 게 있으면 항상 좀 승부욕을 가지고 좀 열심히 끝까지 다 해내는 편이어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숙제 같은 거 시켜도 제일 잘 해왔을 것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과제 이런 거 주어지면 진짜 열심히 하는 표현이었어요 막 그 막 뭐 써야 되는 리포트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쓰는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큐! 츄언이 츄언 언니가 워낙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건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메인보컬다운 그런 고음도 너무 잘하고 자랑스러운 보컬이지 않나? 나 자랑스러워? 그리고 뭔가 들었을 때 되게 그 속이 뻥 뚫리는 그 완전 그 폭발적인 가창력이 일단은 되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들었을 때 귀를 완전 사로잡아버리니까 그 고음으로 그래서 이제 꼽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본인도 본인도 아무래도 이제 주연이가 저희 중에서 제일 뭔가 그런 춤으로써 경험도 많고 가장 오래 배우기도 했고 또 워낙 재능이 있는 친구여서 주연이가 또 저희 팀의 메인댄서니까요 아주 멋있습니다 천재라는 말은 너무 과분하고 그래도 약간 그 말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해볼까요? 아... 어렵다 너무 많은데 내가 왜 덕질을 한다면?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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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히나 언니 막 국민 첫사랑이라고 막 그 하이틴 여주 약간 딱 이런 청순함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끄럽네요 수상 시간 수상 시간 수상 시간 미모왕 그러면 히나 씨 뭐 하이틴 주인공 같은 그런 포즈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해볼까요? 천재 아니면 약간 우리가 히나 언니 부르면 이렇게 돌아볼 괜찮은데? 하나 둘 셋 히나야 히나야 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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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수상 시간 하나 둘 셋 뭐야? 나 뭔데? 난 초원 언니는 연기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목소리 따라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개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맹굴이 따라하는 건 어떤가요? 맹굴? 맹굴? 콩 아! 개발렐렐라! 이게 준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어어어 어어어어 따롱 돌멩이 쭈룩 걸레 따롱 돌멩이 쭈룩 걸레 와아 와아 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쭈룩 걸레 발레는 12년 동안 했었어서 뭔가 그런 던색 같은 거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표정이 되게 다양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표정 연기 같은 것도 잘해요. 행복한 표정 슬픔 표정 놀람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우 슬픔 슬픔 놀러 가요 놀러 가요 행복 1, 2, 3 하나, 둘, 셋 와, 설마 나 제가 막 신조어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알아듣고 싶어서 진짜 막 이러고 커튼을 내볼 때가 뭔가 맞춰볼까요? 쉬운 거부터 내볼게요 땅목 몰라? 몰라? 밤목 내가 너한테 몇 년 전에 계속 하라고 했던 거 네 글자 그래서 네가 했던 거 1년 동안 하라 했는데 네가 안 하다고 했던 거 단발모음? 단발모음? 모음? 뭐가 뭐지? 뭐 단발모드 단발모드 어렵다 펜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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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펜아저 알아라? 저희 여덟 명이 다 모르는 거 같아요 펜아저 열망 어머 이거 공부 공부한 거 있어 텐이 아니어도 저장 맞아요 나름 발전했네 발전했어 뒷품 enabling BM 최ив Rules 근데 신조어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지. 에이? 응? 에이치 월 V? 에이치 월 V? 에이치 월 V? 허? 헐 헐 헐 헐 헐 지금 지연 씨가 되게 맞게 하고 있어요. 정답이 다가가고 있는 거. 뭐 했어? 헐? 헐 어? 이렇게 한가봐. 헐 이게 뭐예요?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헐 안 하고 싶어요. 힌트. 아 잠시만요. 할 수 있어요. 약간 약간의 힌트 없을까요? 약간 힌트? 힌트 자고 단어다. 이게 진짜 많이 쓰게 될 말이에요. 팬들에게 하는. 뭐해? 사랑해. 뭐해? 사랑해. 어? 사랑했네. 어? 사랑했다. 거꾸로. 사랑해. 사랑해요. 거꾸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와. 대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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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들 어떻게. 저런 거 어떻게 만들어내? 피어났다. 우리 다 공부하자 이제. 주연이 말고도. 저희가 이때 동안은 약간 실력적인 부분을 많이 어필했는데 이번에 저희끼리 팀워크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더 유익하고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더 많이 저희들에 아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텐바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의 지목 토크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의 다양한 매력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지켜봐주세요. 둘, 셋. 지금까지 라이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